제가 첫 번째로 들려드린 노래는 하와이 가고 싶으라는 자작곡입니다 기타처럼 괜찮은데? 기타 잘 들리네? 너무 떨리네요 잘생겼어 해보겠습니다 퇴근 후 아무도 없네 집에 나 홀로 있으면 고민들의 힘들어하는 내 모습 사람들이 이런 날 보면 배부른 소리 나네요 아이차 알았다 알았다 거기까지 내가 배부른 너 보여도 걱정 안 해요 내가 너니까 이런 말 해주는 거지 또 누가 있겠니? 저도 아는데 말 말고 더 늘어져요 그럼 감사합니다 너도 모아서 잔소리 없는 곳으로 로ций blozen 하와이 가고 싶어 하와이 가고 싶어 사실 난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 여기만 아니면 안 되죠 그래 어디를 가든지 나는 이렇게 노래를 부르네 그래요 내가 어디에 있든 나는 똑같이 힘들고 아프겠죠 그래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잠만 또 다 자는데 그저 그렇게 울다가 지쳐놓아요 아무도 없는 정밍 안에서 혼자 이렇게 노래를 불러보아요 나 또 왕께 그 고수로 하와이 가고 싶어 퇴근 후 아무도 없네 집에 나 홀로 있으면 하와이 가고 싶어 네 감사합니다 손이 와 손이 와 손이 와